나의 이름은 김주부입니다. 지워제쇼 나의 이름은 김주부입니다. 나의 이름은 김주부입니다. 나이는 48세이고,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나이ENE 우리 집은 식구가 네 명입니다. 남편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고, 대학생 딸 한 명과 중학교 다니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의 대학생 딸 한 명과 중학교의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의 대학생 딸 한 명과 중학교의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나는 성덕이 급해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남편과 아들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但是,因为老公和儿子最近压力很大,所以总要看他们的脸色。 但是,因为老公和儿子最近压力很大,所以总要看他们的脸色。 但是,因为老公和儿子最近压力很大, 所以总要看他们的脸色。 不过,为了做个好妻子,好妈妈, 我带着更多的耐心,就这样开始了平凡的一天。 不过,为了做个好妻子,好妈妈, 我带着更多的耐心,就这样开始了平凡的一天。 一,起床后 六点半的时候,我听到闹钟就起床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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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朋友出근前, 아침 밥을 해 주기 위해 주방으로 나갔다。 为了在老公上班前,给他做早饭,我去了厨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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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烈箱에서 김치를 꺼내고, 어제 남은 된장찌개를 데웠다。 从冰箱里拿出泡菜,热了一下昨天剩的大酱汤。 热了一下昨天剩的大酱汤。 热了一下昨天剩的大酱汤。 简单的做了个煎鸡蛋,放在餐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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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简单的做了一下昨天剩的大酱汤。 简单的做了 Jerryật 儿子还没起床 我就先和老公一起吃了早饭 女儿去旅游了不在家 儿子还没起床 我就先和老公一起吃了早饭 女儿去旅游了不在家 儿子还没起床 我就先和老公一起吃了早饭 男편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바로 출근했다 老公喝了杯咖啡以后就去上班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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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30분이 되어도 아들이 아직 안 나와서 직접 방으로 들어가서 깨웠다 到了七点半 儿子还没出来 我就直接进房间叫醒了他 到了七点半 儿子还没出来 我就直接进房间叫醒了他 아들이 입맛이 없다고 해서 좋아하는 햄을 해줬다 儿子说没有胃口 所以做了他喜欢的火腿 儿子说没有胃口 所以做了他喜欢的火腿 儿子说没有胃口 所以做了他喜欢的火腿 2.上午 儿子也去上学了 家里就剩我一个人 儿子也去上学了 家里就剩我一个人 儿子也去上学了 家里就剩我一个人 家里就剩我一个人 일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일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세탁기 전원을 켜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난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다카이 시이기 전원, 다전 동더시호, 왓쥬까지 다사오 우즈. 청소기로 방과 거실 바닥에 먼지를 빨아들이고, 물걸레로 깨끗하게 닦았다. 청소기로 방과 거실 바닥에 먼지를 빨아들이고, 물걸레로 깨끗하게 닦았다. 방间和客厅地板上的灰尘,再用湿마布擦干净. 청소가 끝날 때쯤, 세탁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청소가 끝날 때쯤, 세탁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청소가 끝날 때쯤에서 베란다에 볕이 드는 곳에 널었다. 청소가 끝날 때쯤, 세탁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청소가 끝날 때쯤, 세탁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오전에 해야 할 일들을 대학 끝내고 소파에서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했다. 점심엔 이웃집 언니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다. 中午,我约了邻居家的大姐一起吃午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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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갈아 입은 후, 선크림을 바르고 립스틱만 간단하게 발랐다. 換好衣服,擦了防晒霜. 只简单地涂了一下口红. 换好衣服,擦了防晒霜. 只简单地涂了一下口红. 우리는 최근 개업한 집 근처 마라탕집에 갔다. 我们去了家附近刚开夜的麻辣烫店。 맛있었지만 너무 매워서 땀이 많이 났다. 虽然很好吃,但是太辣了. 出了很多汗. 虽然很好吃,但是太辣了. 出了很多汗. 虽然很好吃,但是太辣了. 出了很多汗. 吃完以后,我们 AA制结了账. 又去了对面的星巴克. 吃完以后,我们 AA制结了账. 又去了对面的星巴克. 吃完以后,我们 AA制结了账. 又去了对面的星巴克. 우리는 아메리카노 한 잔, 녹차라떼 한 잔을 시켜서 창가 쪽에 자리 잡았다. 한 시간 정도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언니가 택배 때문에 집에 가야 한다고 해서 나도 언니와 함께 커피숍을 나왔다. 聊了一個小时左右,大姐说要回家去收快递,我就跟她一起离开了咖啡馆. 聊了一个小时左右,大姐说要回家去收快递,我就跟她一起离开了咖啡馆. 聊了一个小时左右,大姐说,要回家去收快递,我就跟她一起离开了咖啡馆.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필요한 야채와 소고기를 샀다. 回家的路上,顺便去超市,买了需要的蔬菜和牛肉。 집에 도착해서 영수증을 정리하고 가계부를 작성했다. 到家以后,整理好发票,记好了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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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켜고, 구인 사이트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봤다. 打开电脑. 在招聘网站上,找了找能在家里做的兼職. 打开电脑. 在招聘网站上,找了找能在家里做的兼職. 四. 下午. 오후 5시가 되어,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到了下午5点,我就开始准备晚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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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朋友和儿子喜欢的烤鸡和烤鸡和烤鸡和烤鸡和烤鸡和烤鸡和烤鸡的烤鸡。 做了老公和儿子喜欢的烤鸡和烤鸡和烤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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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但是六点左右,收到了老公发来的信息, 说他不回家吃饭。 但是六点左右,收到了老公发来的信息, 说他不回家吃饭。 但是六点左右,收到了老公发来的信息, 说他不回家吃饭。 烤鸡和烤鸡和烤鸡和烤鸡和烤鸡。 但是,现在说到老公发来的烤鸡。 菜都做好了,到现在才说, 所以我有点生气。 菜都做好了,到现在才说, 所以我有点生气。 菜都做好了,到现在才说, 所以我有点生气。 本来不想回信, 但是想到他最近很累, 所以发了一个爱心表情。 本来不想回信, 但是想到他最近很累, 所以发了一个爱心表情。 本来不想回信, 但是想到他最近很累, 所以发了一个爱心表情。 어쩔 수 없이 아들과 함께 둘이서 저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아들과 함께 둘이서 저녁을 먹을 수 밖에 없었다. 没办法, 我只好和儿子两个人吃了晚饭。 아들은 먼저 먹고 공부한다고 방으로 들어갔다. 儿子先吃完, 说要去学习, 就进了房间。 儿子先吃完, 说要去学习, 就进了房间。 儿子先吃完, 说要去学习, 就进了房间。 과일과 간식을 준비해 아들 방으로 들어갔다. 我准备了水果和零食, 给他送进去。 我准备了水果和零食, 给他送进去。 我准备了水果和零食, 给他送进去。 给他送进去。 又准备了水果和零食, 给他送进去。 又准备了水果和零食, 我准备了水果和零食, 我忍不住, 老道了几句。 看到又在玩游戏的儿子, 我忍不住, 老道了几句。 儿子可能是青春期了, 在家不怎么睡。 儿子可能是青春期了, 在家不怎么睡。 妈妈的话也不听。 儿子可能是青春期了, 在家不怎么睡。 儿子可能是青春期了, 妈妈的话也不听。 儿子可能是青春期了, 在家不怎么睡。 妈妈的话也不听。 儿子可能是青春期了, 妈妈的话也不听。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냥 말없이 아들방에서 나왔다. 我也不知道该怎么办才好, 就默默地走了出来。 我也不知道该怎么办才好, 就默默地走了出来。 我也不知道该怎么办才好, 就默默地走了出来。 5.睡觉前 남은 설거지를 끝내고 욕실에 가서 샤워를 했다. 바 석샤 더 왕 씻어, 요취 육시, 씻어 자오. 바 석샤 더 왕 씻어, 요취 육시, 씻어 자오. 바 석샤 더 왕 씻어, 요취 육시, 씻어 자오. 거실에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면서 TV 홈쇼핑을 봤다. 바 석샤 더 왕 씻어, 요취 육시, 씻어 자오. 바 석샤 더 왕 씻어, 요취 육시, 씻어 자오. 바 석샤 더 왕 씻어, 요취 육시, 씻어 자오. 바 석샤 더 왕 씻어, 요취 육시, 씻어 자오. 맺은 임박이라는 알림 화면을 보고 급하게 전화로 두 세트를 주문했다. 看到快卖光了的提示以后,我赶紧打电话,定了两套。 定了两套。 저녁 11시가 돼서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到了晚上十一点,老公才回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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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속이 불편하다며 신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다. 他说胃不舒服,就让我给他煮新拉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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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虽然有点烦,但还是在方便面里放了鸡蛋和大葱。 煮好了给他。 虽然有点烦,但还是在方便面里放了鸡蛋和大葱。 煮好了给他。 虽然有点烦,但还是在方便面里放了鸡蛋和大葱。 煮好了给他。 남편은 먹고 바로 욕실로 갔다。 他吃完,就直接去浴室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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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침대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我就坐在床上,玩手机游戏,等他出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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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남편과 잠시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本来想跟老公聊一会儿天, 不过,等着等着等着我就睡着了。 本来想跟老公聊一会儿天, 不过,等着等着我就睡着了。 全文一般速度,再听一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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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的名字叫金主妇, 今年四十八岁, 是住在首尔的一名普通家庭主妇。 我家有四口人, 丈夫在贸易公司上班, 还有一个大学生女儿和一个上中学的儿子。 我是急性子,有什么就说什么。 但是,因为老公和儿子最近压力很大, 所以总要看他们的脸色。 不过,为了做个好妻子,好妈妈, 我带着更多的耐心,就这样开始了平凡的一天。 六点半的时候,我听到闹钟就起床了。 为了在老公上班前给他做早饭, 我去了厨房。 从冰箱里拿出泡菜, 热了一下昨天剩的大酱汤, 简单的做了个煎鸡蛋放在餐桌上。 女儿去旅游了不在家, 儿子还没起床, 我就先和老公一起吃了早饭。 老公喝了杯咖啡以后,就去上班了。 到了七点半,儿子还没出来, 我就直接进房间叫醒了他。 儿子说没有胃口, 所以做了他喜欢的火腿。 儿子也去上学了, 家里就剩我一个人, 这才有时间刷牙洗脸。 其实,他们都出去了以后, 真正的家务活才算开始。 先收拾好餐桌,洗了碗。 打开洗衣机电源, 它转动的时候, 我就开始打扫屋子。 用吸尘器吸掉房间和客厅地板上的灰尘, 再用湿抹布擦干净。 打扫的差不多的时候, 洗衣机响起了铃声。 我把洗好的衣服拿出来, 晾在阳台有阳光的地方。 顺便给阳台上的花草们浇了水。 大概结束了上午要做的事情, 我在沙发上一边听音乐, 一边休息。 中午,我约了邻居家的大姐一起吃午饭。 换好衣服,擦了防晒霜, 只简单地涂了一下口红。 我们去了家附近刚开业的麻辣烫店。 虽然很好吃, 但是太辣了,出了很多汗。 吃完以后,我们AA制结了账, 又去了对面的星巴克。 我们点了一杯美式咖啡, 一杯绿茶拿铁, 选了靠窗的座位。 聊了一个小时左右, 大姐说要回家去收快递, 我就跟她一起离开了咖啡馆。 回家的路上, 顺便去超市买了需要的蔬菜和牛肉。 到家以后, 整理好发票, 计好了账。 打开电脑, 在招聘网站上, 找了找能在家里做的兼职。 到了下午五点, 我就开始准备晚饭。 做了老公和儿子喜欢的烤牛肉和凉拌豆芽。 但是六点左右, 收到了老公发来的信息, 说他不回家吃饭。 菜都做好了, 到现在才说, 所以我有点生气。 本来不想回信, 但是想到他最近很累, 所以发了一个爱心表情。 没办法, 我只好和儿子两个人吃了晚饭。 儿子先吃完, 说要去学习就进了房间。 我准备了水果和零食给他送进去。 看到又在玩游戏的儿子, 我忍不住唠叨了几句。 儿子可能是青春期了, 在家不怎么说话, 妈妈的话也不听。 我也不知道该怎么办才好, 就默默地走了出来。 把剩下的碗洗了, 又去浴室洗了澡。 在客厅用吹风机边吹头发, 边看电视购物。 之前就想买的维生素, 正好打五折。 看到卖光乐的提示以后, 我赶紧打电话订了两套。 到了晚上十一点, 老公才回家。 他说胃不舒服, 就让我给他煮新拉面。 虽然有点烦, 但还是在方便面里, 放了鸡蛋和大葱, 煮好了给他。 他吃完, 就直接去浴室了。 我就坐在床上, 玩手机游戏等他出来。 本来想跟老公聊一会儿天, 不过等着等着, 我就睡着了。 我都会发放太多了。 就客人了。 帮着太多了。 够露室。 连转的转转。